.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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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젤리 소금 설탕 물 양파 마늘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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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넣고 물을 넣어주세요 가루 계란 소금 계란말을 넣어주세요 소금 불치킨 계란말이 계란말이 고추냉이를 넣어줄게요 짜파게티 먹을까? 아삭아삭 고추김치와 함께 언제 먹어도 맛있는 짜파게티 지금 먹어볼까?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황! 아삭아삭 와아 와아 야 bhw 와아아 !!!! 완 AP 고춧가루 너무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짜파게티가 짜장면과 스파게티를 합쳐서 짜파게티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저는 어려서부터 짜파게티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짜장라면에서 자꾸 짜파게티 맛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와우 감사합니다 하하하 오오오 아,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우 잘 먹었습니다 또 먹고싶다